자 이제 선택과목으로 넘어갑니다. 기하 과목입니다. 요즘에 기하 강의를 하다보면 참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학생들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약간 불안감과 후회도 있는 것 같아요. 미적분을 주위에서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기하를 선택하기가 잘했느냐. 그 다음 또 점수가 나왔을 때 잘 나오면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또 쉽지가 않고. 이번에 평가원 모의고사는 어땠느냐. 기하 과목에서 의외로 29번, 30번이 풀만 했습니다. 특히 30번 같은 문제가 예전에 좀 어려웠었는데 상당히 풀만 하면서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도 30번이 아니. 물론 오답률은 30번이 높겠죠. 그랬었고. 수능이 이제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중심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 2025학년도 개정과정, 아니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굉장히 많이 입시 전형이 바뀌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2004학년도잖아요. 다음 교육과정, 후수 교육과정에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2년 전부터 시행된 선택과목 체제의 시험이고 그 중에서 전통적으로 입과스러웠던 미적분과 기하가 선택과목으로 가면서 점점 미적분 기하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입시부터는 미적, 기하 확통에 대한 유불리가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가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느라 컨텐츠가 부족하고 힘들겠지만 선생님은 기하, 미적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컨텐츠 완벽하게 제공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자 이번 시험 어땠습니까? 기하 과목의 시험 범위가 2차 곡선하고 벡터까지였죠. 실제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보통 항상 벡터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벡터에서 나왔고 물론 공간도형이 들어가면 공간도형이 어렵게 느끼는 학생도 있겠지만 실제로 벡터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던 주제고 이번 시험에도 28번 문제를 보면서 아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느낀 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그러면서 28번은 안 풀리고 29번은 원래 어렵고 30번은 원래 안 풀었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느끼는 학생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들이 풀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점짜리 문제 중심으로 풀 테니까 따라오세요. 자 하겠습니다. 28번에서 4점이 있네요. 4점 먼저 그림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4점을 X축, Y축 그릴게요. 네, 그랬을 때 A가 2,6 2,6 이런 점이 A야 B가 6,2 이런 점이 B입니다 C가 4,4 여기 C입니다 그 다음에 D가 8,6 8,6 이렇게 B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을 하는 것을 못하면 안 돼요 벡터의 4점짜리 문항은 지금 하고 있는 벡터식을 해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하는데 선생님이 중간 좀 줄이면서 해볼게요 왜냐하면 벡터 5X 마이너스 벡터 5D를 식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한 번에 쓸 수가 있죠 이게 뭡니까? 벡터 DX입니다. DX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플러스 벡터 D5라고 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셈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벡터 DX 그러니까 시점은 D고 종점이 X인 어떤 벡터인 거야 그래서 자, 벡터 DX 내적 벡터 OC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랑 또는 뭐를 곱한 게 0이라는 뜻은 이게 0이라는 뜻인 거야 그럼 OC는 뭡니까? 이게 5니까 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잠깐만 색깔 있는 걸로 표시할게요 그러니까 벡터 OC는 이런 벡터니까 이 벡터랑 이 벡터의 내적한 값이 0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어 이거랑 수직이구나 이건 기울기가 1인 직선상의 점이니까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상의 점이 돼야 되는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이 점이 문제에서 6,8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N 꼴이야 6,8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1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X가 이 흰 색상의 어딘가에 있어요 또는 이거는 또 벡터 OX 빼기 벡터 OC니까 똑같은 이유로 벡터 CX의 크기 빼기 3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벡터 CX C로부터 시작해서 길이가 3인 원상의 한 점 자 여기서부터 길이는 2루트 2지 이거보다 조금 더 크니까 대강 잠깐만 조금 더 크기 맞나요? 잠깐만요? 그렇죠? 이게 지금 4,4잖아요 그러니까 4,2를 지나고 2점을 지나고 또 2점을 지나고 뭐 2점을 2점을 지나고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어떤 원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안 만나죠 그래서 X가 이 흰색 직선상에 있거나 이 원상에 있는 겁니다 끝! 오케이 이거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 조건 집합 S에 속한 아 그 다음 나 조건 벡터 OX 빼기 OP 이것도 나 조건 이렇게 쓸까요? 나 조건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나 조건 벡터 OX 빼기 OP 뭡니까? 벡터 PX와 벡터 OC가 평행하게 되는 선분 AB의 점 P가 존재한다 선분 AB 선분 AB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요 이 선분 AB 중에서 뭐가 있냐면 벡터 OPX 이 파란색 상에 어떤 점 P가 있는 거야 어떤 점 P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X는 뭐예요? 이 흰색 직선 또는 원상의 점인데 그게 서로 평행하게 되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노란색 벡터 OC하고 PX가 평행하니까 어 이거 괜찮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P를 지나고 이 노란색의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그었을 때 얻어지는 얻어지는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이 점이 X가 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P가 존재한다 질문이 뭐야? 그랬을 때 그 집합 S에 속하는 Y 좌표가 최대인 점과 최소인 점을 구하세요 문제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 경계가 되는 상황을 해볼게요 P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P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이렇게 그으시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쭉 그 다음에 이 점 이쪽으로 쭉 이 점 이쪽으로 쭉 그 다음 P가 위쪽에 있으면 여기서 또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세 점이 가능하죠 근데 P가 지금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이게 쓸고 지나가는 부분이다 정답이 되므로 만족하는 집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가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주어진 조건을 해석해서 문제의 답을 만족하는 영역을 찾자 그랬을 때 얻어지는 Y 좌표가 최대인 점이 Q 딱 보니까 이 점이 Q네요 몇 커머 몇인지 구하고 최소인 점이 R 이 점이 최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은 이게 이 길이가 2루트 2잖아 이 길이가 3이잖아 2루트 2가 2.828 이렇게 가기 때문에 거의 여기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점 근처가 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Y 좌표가 작은 점이 있습니다 언제 이 점 이 점이 문제에서 R이고요 이거는 이게 4,4이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가 3이니까 4,1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뭡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이거 두 개가 서로 평행하죠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연장을 했을 때 이 점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점은 Y는 X라는 직선상의 점이니까 이거랑 Y는 X를 연립해서 풀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4는 X를 풀게 되면 X가 7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7,7이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얼마입니까 얘랑 얘의 관계 X좌표가 2 줄어들고 Y좌표가 2 늘어나죠 X좌표가 2 줄어들고 Y좌표 2 늘어나니까 X좌표가 2 줄어들고 Y좌표가 2 늘어남으로 5,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거 이거 내적하는 거니까 4,5,20 더하기 1 곱하기 9는 9가 돼서 29가 나오게 됩니다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벡터 문제가 지금 보통 수능 기준으로 29번, 30번에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번에 평가원 모의고사가 선택과목 3개 미적, 확통, 기하가 전부 다 30번이 생각보다 풀만해요 그리고 28번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이런 시도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평가원에서 학생들에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토대로 새로운 시도를 해서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번을 포기하는 습관을 가지지 말자 좋습니다 넘어가서 29번입니다 2차 곡선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2차 곡선은 식을 보면서 바로 정보들을 뽑아내야 되죠 자 우선 그림 그리기 전에 앞서서 x제곱 마이너스 24분의 y제곱은 1 얘를 보는 순간 첫 번째 차가 항상 2로 일정하다 두 번째 초점 c의 제곱은 1 더하기 24가 돼서 25니까 초점이 뿔마 5컴마 0이다 세 번째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필요하면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안 필요하니까 안 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1분의 y제곱 이퀄 1이고 어 똑같네요 초점은 똑같고요 이거는 차가 a제곱이 4니까 a가 2가 돼서 차가 2a에 해당하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곡선의 정의 관련된 문제고 2차 곡선이 포물선이 나올지 타운이 나올지 쌍옥선이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출제 빈도는 100%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은 정의를 활용하는 문제들은 4점짜리 문제로 이때까지 반드시 출제가 되었고 쉽게 나오느냐 어렵게 나오느냐 의 차이만 있는거지요 자 뭐 요렇게 포물선이 쌍옥선이 하나가 있고 또 뭐 요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요렇게 자 뭐 이쪽은 안 그릴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초점이 하나가 나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그었고 또 초점이 하나가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또 이렇게 그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뭐 이렇게 나왔어요 어 pf pf 더하기 qf qf pf pq 더하기 qf 그리고 pf 라임의 2배 그 다음에 pf 더하기 pf 프라임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요를 이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 너무 복잡하자 모르겠잖아 그러면 등차수요 그냥 이 길을 p 라고 놓게 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 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일단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일단 정의에 의해서 이게 지금 c2니까 이게 c2거든요 차가 항상 4로 일정함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p 더하기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q 라고 놓을게요 q 라고 놓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p 더하기 q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차가 항상 2로 일정함으로 요 길이는 p 더하기 q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이 자 식을 써볼게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한 거 다시 말하면 p 더하기 q 더하기 2와 그 다음에 이 길이의 2배 2배의 p 더하기 q와 그 다음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p 더하기 q하고 p 더하기 q 더하기 2를 더하니까 요렇게 한 게 이거 이것이 이 순서대로 등차수요를 이루는데 잠깐만 이거를 원래 등차중앙식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자체가 플러스 2인 거잖아 그러면 이거 자체도 플러스 2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 잠깐만요 이거 2가 아니라 4네요 미안해 이건 4에요 4 차가 4로 일정하니까 그래서 요 차이가 또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오 그치 이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p 더하기 q 더하기 6으로 안게 2배의 p 더하기 q가 되므로 p 더하기 q의 값은 6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다 플러스의 문제예요 벌써 다 플러스요 pq를 구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을 알면 참 좋겠지만 이 문제가 이 점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고 심지어 p q도 못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전제 조건, 다른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야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p 더하기 q의 값이 6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p 더하기 q가 6이니까 2라면 8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써먹은 조건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앞으로 2차옥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식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게 타원은 합, 쌍옥선은 차 그리고 또 하나가 초점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점근선 이거 말고 다른 정보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근선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5, 아 이게 마이너스 5고 이게 플러스 5구나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3대 4대 5입니다 이거 직각입니다 직각이 아니면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직각이 아니면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풀어요? 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걸 코사인 법칙 돌려서 코사인 세타 구한 다음에 탄젠 세타 구하면 됩니다 근데 직각이면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수선을 그으면 이것도 역시 3대 4대 5죠 따라서 기울기는 3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직각인데 수선을 그게 되면 이게 기울기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60 곱하기 M은 정답 80이 나오게 됩니다 가능하겠죠? 자 마지막 30번 28번이 난이도가 좀 있었고요 자 30번 문제는 갑자기 벡터 문제가 나와서 학생들이 혼란스러웠어요 타원 문제가 나오는데 2X 더하기 Y는 0이고요 그 다음 이 타원은 우리가 평소에 많이 했던 타원의 방정식을 표현할게요 자 2분의 3 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Y 제곱은 1 이게 조금 더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벡터 5X가 벡터 5P 더하기 벡터 5Q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길쭉한 타원이야 그리고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타원을 쓸고 지나가는 거 아 쓸고 지나가는 거를 잠깐 설명해 줄게요 자 벡터 5P하고 5P랑 5Q 더하는 건데 그냥 이걸 좌표 성분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뭐 A, B 이거 C, D 그럼 이거 뭡니까? A하고 X 성분끼리 더하고 Y 성분끼리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네 이 지금 직선상의 점이 피잖아 이 직선상의 점이 피고 그 다음 이 타원상의 점이 Q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의 X 성분 Y 성분을 더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하학적으로는 이 직선 위에 이 타원을 얹어놓은 형태가 됐는데 혹시나 그게 이해가 안 된 학생들 유예쌤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직선 5P 더하기 아 벡터 5P다가 벡터 5Q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 벡터의 종점으로부터 출발하는 타원이야 어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중요하느라 이 벡터랑 이 벡터가 서로 평행이동이 돼 있으면 이 둘은 서로 같은 벡터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5Q를 평행이동에서 이 5를 P에 그러니까 이 직선상의 점에 이 점이 P라고 하면 이 P를 시점으로 하는 새로운 타원을 생각했을 때 새로운 Q를 생각했을 때 바로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X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거의 종점 평행이동해가지고 O를 P로 만들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타원인 거야 또 만약에 P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 출발하면 이렇게 생긴 타원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들이 쓸고 지나가는 영역이 X가 되는 건데 질문이 뭐냐 X, Y 좌표가 모두 0 이상인 모든 점 X가 나타내는 영역 그럼 이게 딱 쓸고 지나가면 감이 오나요? 감이 오나요? 얘가 이렇게 쓸고 지나가잖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쓸고 지나가잖아 그러면서 X, Y가 모두 양수인 부분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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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부분이 돼서 이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타원의 접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접선은 뭐예요? 이 타원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선이죠 그래서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이 공식 알고 있습니까? Y는 MX 뿔마 루트 A제곱 M제곱 더하기 B제곱 A제곱은 2분의 3이야 2분의 3 M제곱은 4야 플러스 B제곱은 3이야 약분 약분함 2니까 6 더하기 3은 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2X 뿔마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트 9가 3이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고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0,3이고 이 점의 좌표는 Y0 집어넣으면 2분의 3입니다 이 길이가 2분의 3 이 길이가 3이니까 정답 2분의 1에 밑변은 3 높이는 2분의 3 해서 구하면 4분의 9가 돼서 P 더하기 Q는 13이 나오게 됩니다 30번의 그 문제나 30번의 포스가 약간 컨셉이 달라진 거지 30번이 여전히 22번은 어려운데 30번은 문항의 배치로 봤을 때는 28번이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28번도 과거 30번보다는 풀만 합니다 그 대신 시험의 트렌드가 최고난도가 분명하게 나아졌는데 심지어 30번은 확실히 나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등급컷이나 학생들 체감 난이도는 결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중킬러급 문제가 어려워졌고 특히나 수원, 수2에서 새로운 시도가 많았고 이런 변화가 있어 왔죠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계속해서 샤샤 강좌나 기출문제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 스스로 문제풀 훈련을 하시고 새로운 낯선 문제를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다음 강의에서 새롭게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